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경사 이다지입니다. 자, 우리 2025학년도 수능 전에 치르는 마지막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역사과목 세계사 동아시아사 총평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시험지를 빠르게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문항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얼마나 벌벌 떨면서 시험을 치렀을지가 눈에 환하더라고. 특히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같이 치른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세계사가 계속해서 2024학년도 수능, 2025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죠. 동아시아사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었고요. 동아시아사는 난도가 조금 내려갔고 세계사는 대폭 올라갔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2024학년도 수능 그리고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수준으로 세계사가 나오면 상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어려웠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확연히 난도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진단 빼고 시험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총평에서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세계사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9월 평가원 시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료 해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난도로 출제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다소 공부가 덜 되었을 만한 중국사 파트도 사료 해석이 어렵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 4대 문명이구나 하고서 쉽게 넘겼는데 2번, 3번에서 일단 중국사가 나왔는데 딴딴 어려운 문항들 사료 해석에서 딱 막히는 문항들이 나왔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체감 난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 중에서도 중국사 사료 해석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5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중국사 사료 해석형의 5문항 중에서 4문항 자체가 다 어려웠습니다. 인도 근현대사에서 오랜만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1등급 커트라인은 46점에서 48점 정도로 예상이 돼요. 자 지역별 문항 기종을 한번 살펴보면 4대 문명에서 1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고 서양사 89문항 아니죠 여러분?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중국사 5문항, 서아시아사 파트가 많이 나오면 5문항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2문항, 인도사에서 2문항, 일본사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지역통합형으로 나와서 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문항들을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거를 문항이 없이 거의 다 난도가 중상위권 이상학생들을 변발하기 위해서 출제됐던 문항인 만큼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료 해석이 진짜 고난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2번, 3번 자체도 여러분들을 막혔을 거라니까 선생님이 주목할 만한 문항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총평 뒤에서 주목할 만한 문항을 가볍게 추려서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주목할 만한 문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총평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석 강의 들으면서 진짜 꼼꼼하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사료 해석에서 어떤 부분을 틀렸으면 어떤 게 내가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파바받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개념이면 개념 연표가 부족했으면 연표, 기출에 대한 분석 부족했으면 문풀, 연계교제가 부족했으면 연계교제 문항을 푸는 스킬 자체가 부족하면 모의고사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한번 쭉 서머를 해드리면요. 4번에 사사당조 페르시아 지역통합형으로 문항 출제가 되었고 서양사의 연표까지 같이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세포양제 인도 근연대사에서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요. 프랑스 2월 혁명 오랜만에 문항 출제가 됐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완성 강의에서 1왕 101제 이거 연습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사료 해석할 때 조금 더 힌트가 있었을 것 같아. 이번에 9월 평가는 전반적인 사료 해석형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인 걸 안 주는 거야. 여러분들의 사료 해석을 해나갈 때 진시형제면 결정적인 표현 이런 게 땅땅땅땅 키워드로 나와야 되는데 키워드가 없었어요. 키워드가 없고 전반적인 사료를 진짜 해석을 해서 개념에서 내가 배운 내용을 끌어와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료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이거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풀었던 친구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모의고사가 특히나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어도 문항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난도의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시험이 이번에 9월 평가원이었어요. 신선한 모의고사,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 나오는 거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9월 평가원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의 문항들을 좀 더 조정을 하는데 난도를 세계사는 좀 더 올려야 되고 동아시아사는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리면서 많은 연습이 되게끔 모의고사 문항들을 정비를 하고 있어요. 스파르타랑 관련해서 스파르타나 아테네 둘 중에 하나의 폴리스를 물어보는 문항들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었죠. 트렌디하게 출제되는 문항 내용들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8번 문항도 6월 평가원에서 이미 연습했었던 문항입니다. 프로이센과 관련해서 이제 각국사를 물어보는데 사료 해설 걸 통해서 프로이센을 뽑아내고 프로이센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 선택지에서의 역사적 사실을 골라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어요. 무글 제국 문항 출제가 됐고요. 비잔티움 제국도 지역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혁명도 사료 해석 좀 어려웠을 거고요. 12번의 명대 문화도 쉽게 주지를 않았죠. 고녀망국 전도랑 관련해서 13번의 이 볼셰비키랑 관련된 내용들도 사료 해석 어려웠고요. 다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가마쿠라 막부도 사실 일본사는 동아시아사가 수능 과목으로 등장하고 난 이후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어왔었는데 세계사에서는 가마쿠라 막부랑 관련해서도 원나라랑 관련된 사료 해석형으로 중국사와의 연계성 속에서 물어봐서 이것 또한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자 15번의 진시왕 이거 좀 어렵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중국사람 관련해서 중국시대별로 이렇게 문항이 보통 출제가 됐는데 진시왕이 뒷번호에 나오니까 이거 진시왕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진시왕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는 만리장성이라던가 아니면 도량영통일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딱딱 주는 문항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진시왕과 관련해서는 도량영통일을 다시 한번 사료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뭐 다르게 재는 단위를 통일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적인 도량영통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조금 더 어려웠을 겁니다. 표토를 대제. 이번에 선생님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에 또 표토를 대제랑 관련된 문항을 실었는데 얘가 연계교제에서 올해 수능 끝간 수능 완성에서 네르칈스크 조약을 굉장히 강조해서 내고 있었어요. 연계교제 정리는 선생님이랑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계교제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 강조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안 그래도 시크릿 북에다 실어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르칈스크랑 관련된 내용으로 표토를 대제가 나왔습니다. 흑해 진출이랑 관련된 내용. 17번 어려웠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1차인가 2차인가 헷갈렸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힌트는 사료 속에서 1년 전 독일의 폐색이 짙어진 가운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끌어모아서 적용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사료 해석, 지도, 연표 문항이 다 한 문항에 어우러져 있어서 사료 해석이 사실 쉬웠다 라고 하면 선지가 어렵고 사료 해석이 어렵다 라고 하면 선지가 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해봐야 돼서 특히나 어려웠던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18번의 쿠바 미사일 위기, 19번의 오스만 제국 티모로랑 관련해서 문항이 출제가 됐고 20번 문항까지 꽉 차게 어려운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문항 가볍게만 풀어보면 이번에 의화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영프 연합군이라고 하는 내용만 생각하고서 사실 이 상황을 2차 아편전쟁 시기로 생각한 착각한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디테일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했지 모든 외국인들에게 죽음을, 나라의 평원을 이런 표현들 그리고 기차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사 쉽지? 키워드만 알면 풀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았었는데 이번에 중국사가 어려웠다는 거 원나라랑 관련해서도 사례석형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별을 5개까지 매긴다면 한 별 2개 정도로 칠 수 있을 것 같아 상도라고 하는 표현이나 남인이라고 하는 표현만 가지고서 사례석형으로 원나라라는 걸 파악해야지 알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다시도 신선한 모의고사에 상도와 이 대도 왔다 갔다 하는 원나라 관련된 문항이 있었는데 이 문항이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돼서 신선한 모의고사 문항의 내용들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빈 곳을 채워나가는 연습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에 사선왕자 페르시아랑 관련해서 이것도 사례석형 어려웠었죠? 콘스탄티노폴리스 등의 원정의 내용 이런 걸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존재하던 시기라는 걸 통해서 지역통합형의 연표를 알 수 있어야 됐던 내용이었고 샤안샤라고 하는 표현, 이슬람 세력을 위해 멸망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들에 사례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례석이 안 된다. 그러면 1단계로는 개념완성 강의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해당 파트를 2단계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자주 틀리는 내용들의 사례석의 연습을 문제풀이랑 모의고사에서 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완성 강의에서 샤안샤, 페르시아 제국 자체에서 황제칭호 샤안샤였다 라고 하는 점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했다라고 하는 점, 사자낭조 페르시아가 정통갈리포 세력이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에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례석의 힌트가 모두 다 개념완성 강의와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6번 문화, 프랑스 2월 혁명과 관련해서 아 이거는 사례석 문화 별 5개 중에 5개 정도 해당이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키워드 하나도 없었어. 그냥 사례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화였고 30년 동안의 산업화 이거 맨날 얘기했었잖아. 선생님이랑 같이 이 내용들 30년 동안 산업화에서 노동자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화정이 왕정을 이었고 그 공화정을 제국이었고 제국을 왕정이었고 이 표현 자체가 2월 혁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자 10번에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문화 사례석은 물론이고 지역통합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존재하던 시기에 페르시아의 침입이라던가 로마 교황이 프랑크족 왕을 세워서 우리 황제를 모욕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로마 세력과 분리된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연표 특강의 맨 처음에서 하는 내용들 동세한 지역통합형 연표를 빠삭하게 파악을 하시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을 때 프랑크 왕국이 있었고 서성흥주 페르시아랑 대립했던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었죠. 자 세계사랑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번에 해설강의 정독하다시피 강의 보시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문항을 찾아가서 수능 전까지 다 메꾸는 게 여러분들 역할입니다. 동아시아사 들어가 볼게요. 자 9월 평가원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6월 평가원과 비슷한 난도였거나 혹은 9평보다는 6평이 조금 더 어렸던 측면이 있죠. 기본적으로 고난도 사료 해석을 깔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료 해석에 더해서 연표 사료 해석에 더해서 선택지를 봐야 됐습니다. 세계사도 이번에 연표 문항의 비중이 올라갔는데 동아시아사도 올라갔어요. 6월 평가원에서 순수한 연표형 문항이 5문항이었는데 이번에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1등급 커트라인은 47점에서 48점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사가 세계사보다는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전반적으로 출제 분석표의 내용들을 보면 자 1번 문항으로 일단 얼리터 유저 평상시에 잘 안 나오던 게 출제가 되었고요. 2번에서 뭐 부기식이라던가 3번의 한무제 이런 내용들까지는 좀 무난했어요. 그런데 4번 문항에서 임진왜란 이거 해석 안 되는 친구들 많았을 거고 그 이후로 사료 해석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표를 물어봤던 물라카 점령 시기 1511년부터 20년까지의 내용들 연표 해석형으로 연도까지 이어야 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청왕주 해석하는 내용들도 어려웠고요. 도쿄랑 관련해서 지도 해석형 문항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던 게 이번에 동아시아사의 특징이었죠. 에도학부 출제가 됐고 37년부터 40년까지의 정세에 사료 해석을 통해서 현재 시기가 1940년 광복군이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3년 전이라고 하는 힌트를 통해서 1937년부터 40년까지의 바운더리를 잡아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연도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아 요것도 어려웠죠. 이 메이지 정부랑 관련해서 선택지랑 관련된 내용들도 어려웠고 동아시아사에서는 특히나 연계교제 연계 정도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계교제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가서 올해 연계교제랑 관련해서 내가 놓친 부분은 반드시 예리한 파이널, 시크릿 북에서 연계교제 정리해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회의도 어려웠고요. 요거 파리 강화 회의로 착각하고 푼 친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자 국공 내전과 관련해서도 이게 올해 연계교제에서 국공 내전을 특히나 유난히 강조를 했습니다. 기촌의 기출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면 기출 문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에서는 보통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출제를 했었고 국공 내전은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올해 연계교제에서 국공 내전 내용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국공 내전 내용이 나왔죠. 신허퍼 미 람보조약과 관련된 내용들 선지해석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한중수교 이후에 연표해석형 문항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목해볼 문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4번 문항 임진왜란이랑 관련해서 사례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사례해석 안되면 다시 뭐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 활용한 탐구활동 백여 년 동안에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 수레의 바퀴폭과 문자가 서로 같지 않았다. 이것만 보고 진시형제 도량형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푸신 친구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 근데 대륙정보를 시작하려고 한다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고서 임진왜란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라는 거를 사례해석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질지를 진시황제로 해석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이번에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축제한 계기를 알아본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매력적인 오답에 들어가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례를 치밀하게 해석하고 그 치밀한 사례해석을 통해서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내셔야 됩니다. 자세한 해설은 선생님의 해설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6번 문항, 일본 치부성과 관련해서 기본 개념 강의를 꼼꼼하게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 올해 파이널 모의고사 문항에 이 문항에 거의 비슷한 문항을 실었어요. 이거 올해 파이널 문항 미리 여러분들에게 짜잔 개봉을 할게요. 나를 보면 치부성의 장관 똑같은 치부성 키워드를 주고 일본과 관련해 윤령체제를 고르는 문항들 이런 내용들을 올해 파이널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많이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기본 개념 강의에서도 선생님 이거 얘기했어. 팔성의 이름과 역할까지를 파악해 내셔야 합니다. 10번 문항, 물라카 점령 시기를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9년 동안 자 물라카를 포르투갈을 점령하고 나서 점령한 지 이제 9년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등등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얘는 선지도 중요했어. 3번에 보면 백운동서원에서 공부하는 조선선비 선생님 연표 특강에서 당연히 다루고 있고요. 요 내용은 올해 연계교재에서 연도를 묻는 문제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 바이널 시크릿 북에 요거 연도 묻는 문제로 연계교재 정리하는 파트에서 넣어놨는데 요거 출제가 됐더라고요. 올해 연계교재 내용에서 나왔고 선생님 연표 특강에서 당연히 다뤘던 내용이에요. 연표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1번 문항, 청왕조 청계령이라고 하는 걸 사로의석형을 통해서 파악해 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15번 문항, 마찬가지로 사로의석을 해야 되고 연표를 통해서 1937년부터 1940년까지의 정세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뭐 33년여의 혈전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귀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칭에서 우리군 총사령부 설립 기념식을 거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국광복군을 파악하셨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16번 메이지정부랑 관련해서 선지도 중요했고 연표의석형 문항이었어요. 사실 사로의석 자체는 쉬웠어. 그러니까 메이지정부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건 쉬웠는데 자, 이 3번 선지 모르는 친구들 많았죠. 중국이 옌타이, 지프를 추가로 개항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이 내용은 연계교재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통해서 출제를 한 거냐면 결과적으로 3번의 내용은 텐진 조약의 내용인데 텐진 조약과 관련해서 기존의 평가원 기조에서 강조했던 건 10개 항구가 개항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됐는데 그 10개 항구 중에 하나인 이거를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개념부터는 10개 항구를 다시 넣어서 텐진 조약에서도 학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평가원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이런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마지막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가서는 소거법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선지의 확실한 거 확실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면 3번은 여러분 세모치고 넘어가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거법으로 문항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18번 국공내전과 관련해서 사례사표형도 중요했고 연표의 내용도 중요했고요. 국공내전 자체를 올해 연계교재에서 강조를 했고 선지에 나와 대한민국 정보소리과 관련된 내용도 올해 연계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표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의 내용들은 분석이 끝났어요. 사실 총평에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되는 문항들이 너무나 많고 절반 이상이 넘고 분명히 이번에 세계사 동아시아사 모의고사에서는 푸는 데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문항을 풀면서 확신에 가득 차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좀 더 여러분들의 이 실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한문학 한문학 선지 하나하나 꼼꼼한 해설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